경기도가 AI 시대의 빠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AI 산학연관 협의체를 출범합니다. 오는 6월 공식 출범할 예정인 산학연관 협의체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협력해 기술 교류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곧 경기도가 조성할 예정인 미래산업펀드의 투자 대상 발굴과 투자 심사 지원 등의 역할도 병행합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데이터 전문 전략 양성에 나선과 동시에 도민들이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AI 윤리지침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협의체와 함께 경기도는 인공지능 혁신 허브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해 이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J-GPT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책과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뉴스 토마토 박한솔입니다.